한번 또 제가 풀어 볼게요 아름답죠? 아름답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반갑습니다 열풍키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 곱슬이에요 강한 곱슬이신데 거기에 맞는 굵은 웨이브를 하실 거거든요 위에는 매직으로 필 거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커트 디자인 커트를 하고요 2차적으로 앙커펠틴 A로 샴푸하듯이 샴푸라는 거예요 샴푸해서 10번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모발을 보니까 아주 강한 곱슬을 갖고 계세요 강한 곱슬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부분은 버진이겠죠?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또 매직 세팅을 했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손상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쉽게 지금부터 피카에 쉬운 연화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미친 연화 그래서 기존에 매직이 되어있었던 이 부분 세팅이 되어있었던 이 부분은 제가 C3에다가 앙커펠틴 A를 세 펌푸 넣어서 또 이렇게 미스를 했어요 한 판넬에서 한꺼번에 같이 저는 원터치가 투터치가 아니라 한꺼번에 그냥 한 판넬 안에서도 손상의 이미지가 있겠죠? 대미지가 그래서 강한 곱슬과 손상이 있을 땐 손상을 먼저 바르시고 강 곱슬 펌젤을 강한 걸로 해서 이렇게 쭉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쉽죠? 열 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미친 연화 알려드릴게요 열 처리 10분 하고 나왔습니다 1.5배 이상 늘어나고 있죠? 이게 이 로트만큼의 리치가 정확하게 생겨야 연화가 된건데 연화가 그러니까 혼화재가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지금부터 윗머리에는 손상이 있지만 저는 피카엘 C1 pH 9.5짜리에요 강 곱슬 펌젤에다가 파워하고 또 오일하고 오일하고 제가 믹스 했습니다 이렇게 잘 저어주신 다음에 자 보실까요? 저는 어떤 전철이나 저희 피카에서는 전철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쿠아 프레티네잇 세 펌프만 넣어서 바로 연화 쉽게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도포했던 이 환원재를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도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기존에 있던 손상된 부분들이 녹아야 되거든요 어때요? 되게 짠짠하죠?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 채우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 번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점점 점점 화면 하시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 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보여주시겠어요 1차적으로는 네 폴리를 분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리피어 크리닉 하는 거예요 네 폴리를 가볍게 분사하시고 빗질을 이렇게 곱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2번 휠 휠을 도포할게요 자 어디부터요? 손상이 많이 심한 부분부터 저희가 이렇게 도포합니다 네 하고 나머지 골고루 네 이렇게 해서 빗질 한 번 해볼게요 네 네 이렇게 자 어때요? 반짝반짝반짝하죠? 와우 반짝반짝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3번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도 똑같이 네 두 펌프 정도만 하신 다음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를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빗질을 곱게 해줍니다 저희는 빗질 많이 해요 네 빗질 빗질을 많이 해줘서 못수질을 따라서 어 단비질이 쭉 쭉 쭉 쭉 하고가지고 쭉 이렇게 들어가시도록 빗질을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네 점점점점 묶이 나는게 보이시나요? 반짝반짝반짝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저희 오일 도포하겠습니다 네 오일입니다 오일은요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저희 거는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네 똑같아요 또 모발이 손상되어 있는 부분부터 도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도포하시고 나서요 10분 방치한 후에 가볍게 헹구 나와서 저희들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샴푸실에서 어 담수연화라 그러죠? 그래서 트레플 연화까지 다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제가 또 크리닉까지 리페어 크리닉까지 다 했거든요 자 우리 곱슬은 어떻게 돼요? 깊은 연화를 봐야 돼요 그래서 티카는 어떻게 해요? 무드나무 살짝 그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디지털 세팅해서 스텝을 아웃하고 나면 한우 종이 세 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 피카의 덮개입니다 연화의 덮개로 이렇게 오쥬쇼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렇게 씹어주면 컬이 조금 더 탄력이 있으면서 제가 원하는 컬 만큼에 정확한 네 웨이브가 고생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더블로 어 허리를 한번 또 살려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슬라이스 길게 떠시고요 네 요렇게 그려주세요 직각으로 자 13mm 13mm를 잡으시고 네 요렇게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옆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지만 자 더블로 피카는 더블로 살리는 일 굉장히 많이 살아요 또 유명하죠 우리 자 확실하게 삽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렇게 빼시면 셋 하루 넷 넷 연결 넷 넷 중화하고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 하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폴리필, 마스크, 오일, 리페어 클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거든요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자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제가 풀어볼게요 자 기존에 버진 곱슬에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 매직 세팅을 했던 머리예요 어때요? 예쁘게 아름답죠? 아름답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